10시 후 10시 후 10시 후 10시 후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제때 종만 울렸어도 당신도 저항군이지? 나도 한때는 그날 우리는 아키움에 맞서 중요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지 나는 종탑에 종을 걸고 아키움 놈들을 지켜보다가 놈들이 모두 다리 위로 올라오면 그럼 나머지 동료들이 다리를 파괴해 아 그런데 종탑에 종을 걸고 놈들을 기다리던 중 그만 발을 헛디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아 그대로 기절한 나는 종을 울리지 못했고 오늘이 바로 동료들이 희생된 그날이라네 하지만 지금 이 다리로는 종을 울리기는커녕 탑에 올라갈 수조차 없다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르샤크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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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